천연묵은 진해. 고령진 지방에 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돈치라는 사람이었어요. 조상을 극진히 섬겨온 그는 조상을 모실 더 좋은 산을 찾아다녀보았지만 여지껏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한 번 더 좋은 산을 찾아나섰고 마침내는 찾아내어 조부의 유고를 그곳으로 옮겨 모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제사를 지냈는데 지성껏 제사를 지내다 보니 그만 너무 술을 많이 마셔 취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산에서 내려와 음내로 향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음내로 들어서는 성문 곁에서 그는 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청하였습니다. 그가 여인의 집에 도착하니 여러 개의 상 위에는 일곱 가지 안주며 맛있는 음식과 술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김씨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꿈속에서 나타난 한 노인을 통해 김씨를 알고 있었으며 자기는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씨가 조부의 무덤에서 돌아오고 있음을 미리 알고서 그를 맞으러 집을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온 새로운 복이로구나 하고 김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복을 차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비록 내게는 아내가 있지만 이 여인은 후실로 맞으면 되니까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이 말했어요. 서방님께 단 한 가지 정이 있습니다. 석 달 동안은 제가 서방님을 찾을 때 외에는 결코 제 방 가까이에 오시면 아니 되십니다. 또한 제 방 안을 엿보는 것도 절대로 아니 되십니다. 처음에 김씨는 그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그만 호기심이 분별을 앞서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심코 사랑하는 여인의 방 앞을 지나다가 방 안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방 안은 텅 비어 있는데 돗자리 위에는 커다란 진해가 드러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문을 몇 번 두드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진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여인만이 서 있을 뿐이었지요. 여인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제 부탁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서방님께서는 천년목은 진해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이 진해는 본래는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그 벌로서 천년 동안 진해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천년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석 달 동안 이 여인에게 때때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은 자기를 사랑해줄 사나이를 찾아내야만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석 달 동안 여인의 정체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사이에 정체를 들키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여인은 이후 천년 동안 다시 진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답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 지나면 진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해의 모습으로 변해 천년을 보내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서방님이 호기심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서방님께서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 말이 끝나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집도 여인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김씨만이 텅 빈 터에 홀로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는 몸을 일으키고 자기의 눈을 의심하듯 두 눈을 비비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슬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그의 아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어 김씨가 잠이 들자 시내 한 마리가 방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입맞추려 하다가 그만 그를 몰아버려 김씨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천년무근 진의 이야기 두 번째 조선당에서 천년무근 진의 들은 운이 없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천년무근 진의 방안을 한 번도 엿보는 일 없이 약속을 지켜준 남자를 찾는 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천년무근 진의 한 마리는 용케도 그런 남자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석 달을 넘긴 뒤에 천년무근 진의는 여느 여인네들과 다름없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였고 건강하고 힘센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사내 아이는 아홉 살 때까지는 송아지란 이름으로 불리었고 더 나이가 먹어서는 동추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천년무근 진의가 여인으로 변신한 뒤에 그 여인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난 아이들의 운명은 언제나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13살이 될 때까지 소년은 집에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소년이 13살이 되자 그는 승려들에게 보내졌습니다. 16세 나이에 자신이 닦아야 할 학문이 뛰어난 경지까지 이르게 되자 동춘은 학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어느 강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동춘은 한 무리의 소년들이 아주 곱게 생긴 물고기를 잡아 서로 자기 것이라며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들에게로 다가가 물고기를 손에 든 동춘은 동춘은 물고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가엾게 여긴 동춘은 물고기를 사서 다시 강에 놓아준 다음 계속 길을 갔습니다. 얼마나 길을 갔을까요? 털이 없는 멋진 말을 탄 한 사나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저희 주인님께서 도련님을 손님으로 청하셨사옵니다. 하인은 말에서 내리더니 동춘에게 타라고 권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사온대 하고 하인이 말했어요. 도련님의 두 눈을 가리고 가셔야 하옵니다. 동춘은 이를 응락했고 두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 하인은 그의 눈에 가린 띠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눈앞에 웅장하고 투명한 궁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었고 아주 이상한 곳에 와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땅 위의 세상과는 전혀 딴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와있는 것인가? 바닷속 용왕님의 궁전에 와 계십니다. 무슨 꺼덜그로 용왕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가? 그것은 용왕님께서 직접 도련님께 말씀드릴 것이옵니다. 동추가 용왕 앞에 이르자 용왕이 말했습니다. 오늘 그대는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었느니라.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그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로다. 그대는 소원이 무엇인고? 제가 구해드린 공주님은 몇째 공주님이옵니까? 바로 바로 막내 막내 공주인 물 천여인이라. 이에 덜어 오늘 처음으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보라고 했더니 조심성 없이 다니다가 그만 사람들 손에 붙잡히게 되었겠지. 그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것이로다. 물 천여 공주는 땅 위에서 본 어떤 여인보다도 훨씬 아름다웠으므로 동추는 첫눈에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 천여 공주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하면 벌써 이보다 먼저 동추가 물고기로 변한 자신을 두 손에 들었을 때부터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으로 물 천여 공주님을 아내로 맡고 싶사옵니다. 하고 동추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말한 뒤 용왕은 성대하게 홀레를 치러 주었습니다. 새해가 지난 뒤 동추는 묻히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따라서 무채 세계로 가지 않겠소. 하고 그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가겠어요. 떠날 때 아버님께서 서방님께 선물을 주겠노라고 하시면 다른 것은 말고 이런 것만을 갖도록 하셔요. 한 시간에 천리를 달리는 털이 없는 말과 잘 짖는 개와 쌀이 가득 찬 곳간 그리고 무엇을 담거나 그것이 열 배나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되빡이 그것입니다. 동추는 아내의 말대로 했습니다. 땅위의 세계로 돌아온 동추는 한양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이며 개와 되빡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지내었을 적에 어느 구렁이가 지키는 산 가까이에 살고 있었단다. 이제 열흘 후면 삼천연을 채우게 되어 구렁이는 용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구렁이가 살던 자리는 훌륭한 외자리가 될 것이니 그곳에 너희 아버님을 묻어드리도록 하여라. 동추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묘를 쓰는데 좋은 길이든 바로 그 구렁이가 용으로 변하는 날로 잡혀졌습니다. 그 전날 밤 동추가 잠이 들자 꿈속의 용왕이 찾아와 이렇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구렁이를 보게 되거든 구렁이에게 내가 안부를 전하더라고 말하여라. 잠에서 깨어나자 동추는 아버지의 뼈를 가지고 구렁이가 지키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기슬계에 이르러 그는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렁이가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며 구렁이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남김없이 죽이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아버님의 장례를 위해 잡아놓은 길이랍니다. 그러니 저는 가보아야 해요. 동추는 이렇게 말한 뒤 계속 길을 갔습니다. 얼마 후 갑자기 구렁이가 나타나 그 커다란 입을 딱 벌리자 그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해내고는 구렁이에게 인사를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용왕님으로부터 안보를 전해드리라는 분보를 받고 왔습니다. 구렁이는 바로 이 한마디의 말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 구렁이는 용으로 변하더니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무너져 내릴 듯한 큰 소리와 함께 산이 우지끈 하고 갈라지더니 가운데가 쩍 벌어졌습니다. 동추는 바로 이때다 하고 벌어진 틈으로 아버지의 뼈들을 던졌어요. 그러고 나자 산은 다시금 다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동추는 곧 현감자리에 올랐고 그의 가문은 번성하여 가장 최근에는 그의 가문 출신의 여인으로서 왕비가 된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폭을 지킨 사람 옛날에 호두리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해 그것을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그는 나무를 세단 해와 두단은 내다 팔고 한단은 자기가 뗄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무단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나무를 세단 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는 을의 나무딘이 두단 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본 뒤에 가난한 김씨는 나무를 네단씩 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네 번째 나무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가난한 나무꾼은 이렇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어쨌든 도둑을 잡고야 말테다. 밤이 되자 그는 베어놓은 네 번째 나무단 속으로 기어들어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김씨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면서 나무단이 위로 솟아 오르더니 하늘 위로 곧장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다다르자 옥황상재의 하인들이 나와 나무단을 끄르다가는 그 속에 숨어있던 호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이 호두리를 옥황상재 앞으로 데리고 가자 옥황상재는 그에게 어떻게 하늘나라로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호두리는 그 까닭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였지요. 그러자 옥황상재는 모든 인간들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것이 적혀있는 명부를 살펴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진정 호두림에 틀림이 없도다. 그대는 기장밥이나 먹고 살도록 운명지워져 있지는 않건만 헌데 항상 그저 멀건 제 소죽으로 기니를 리우며 살아왔구나. 이 말에 호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다른 운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가 어찌나 슬피 울었던지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신들과 옥황상재 조차도 그를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운명에 대하여 그대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노라. 하고 옥황상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렇게는 해줄 수가 있도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가져가 돼 그가 그대를 찾아가게 될 때까지만 그의 행복을 대신 누리는 것이니라. 옥황상재는 명보를 뒤져보더니 이렇게 말 했습니다. 자 여기 자돌이의 행복이라도 가져가거라. 호두리는 옥황상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곧 옥황상재의 시중을 드는 이들이 그를 그의 집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호두리는 하룻밤을 자고 난 뒤 부유한 이웃을 찾아가 돈 백량과 기장살 열대를 구워달라고 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호두리에게 곡식조차 구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두리의 운이 바뀌어 부자 이웃은 한마디 싫은 소리도 없이 그가 청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호두리는 장사를 하여 얼마 후에는 많은 돈을 모아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들 그를 부러워 하였어요. 그러나 호두리만은 이와 같은 행운이 자신의 것이 아닌 차돌이의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불안에 떨며 매일 낮 매일 밤을 이런 생각을 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차돌이란 자가 나타나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행복을 아사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를 죽여야겠어. 이런 생각을 한 호두리는 단도며 칼이며 독을 바른 화살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두리의 호화스러운 집곁을 두 거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부부였습니다. 호두리의 집마당에는 김수레가 하나 놓여있었는데 이를 거지 부부는 햇볕을 피하려고 짐수레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짐수레 밑에서 거지 여인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거지 부부는 아이를 차돌이라 불렀습니다. 술의 차 아래서 낳게 되었다 해서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걔 누구냐 짐수레 밑에서 그처럼 큰 소리를 지르는 자가 호두리가 마당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그건 바로 차돌이의 울음소리였어요. 하인들이 그에게 대답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호두리는 당장 그 자리의 장승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마침내 올 것이 왔군 그래 그런데 무시무시한 자가 아니라 제대로 돌봐줄이 없고 가난으로 굶주린 어린 가난하기가 아닌가 호두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를 죽일 필요는 없어 오히려 이렇게 하는 편이 더 나을 거야 자돌이를 양자로 삼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의 아버지로서 아들의 행운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김호두리는 자기 복을 끝까지 지켜 사돌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유를 찾은 토끼 용왕이 병이 나자 물고기 의원은 토끼의 간만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노라고 용왕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연어에게 토끼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받은 연어는 헤엄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서 그만 낚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메기를 보냈으나 메기도 역시 낚시에 걸려버렸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물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물뱀은 바닷가로 모사이 기어나오기는 했지만 달고지 바퀴에 납작하게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거북을 보냈습니다. 모사이 땅에 도착한 거북은 온갖 짐승들의 임금인 호랑이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희 나라 임금이신 용왕님께서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사온데 의원 호랑이 임금은 주의깊게 듣고 나서 토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토끼를 데려오자 호랑이 임금은 용왕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거북을 따라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거북과 함께 가면서 용왕이 자기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지 그 까닭을 캐어 물었습니다. 거북은 토끼를 데려가는 까닭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내게서 간을 꺼낸다면 내가 어찌 더 이상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하고 거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한테는 절룸발이 친척이 하나 있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기 때문에 도무지 사는 재미가 없다고 오래전부터 불평을 해왔지요. 그런데 당신의 임금께서는 토끼의 간이기만 하면 그것이 누구의 간이건 간에 매한 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른 바로 요 숲으로 달려가서 서둘러 절룸발이 토끼를 데려올 테니까요. 그야 뭐 좋아. 이러나 저러나 나한테는 마찬가지니까. 거북은 이렇게 말하고 토끼를 놓아주었습니다. 토끼는 급히 숲속으로 도망쳐 눈 감작할 사이에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거북은 혼자서 터덜터덜 용왕에게로 돌아갔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용왕은 거북에게 다시금 호랑이 임금에게 가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호랑이 임금을 찾아간 거북은 토끼가 자기한테서 떠나게 된 까닭을 낱낱이 고에 바쳤습니다. 음 잘 알겠으니 너는 혼자서 용궁으로 돌아가 보아라 하고 호랑이 임금이 거북에게 말했습니다. 토끼를 찾아서 너와 함께 보낸다 해도 토끼는 꾀를 내어 내게서 또다시 도망칠 게 뻔한 노릇이다. 그러니 토끼를 찾게 되면 아주 믿을만한 자를 딸려서 용왕님께 보내도록 하마. 임금이 자기를 또다시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토끼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 죽은 목숨이 되어버린 지금에 와서는 차라리 도적이 되는 게 낫지. 그리하여 토끼는 도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는 거북이 길을 따라 기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 어디로 가는 길이냐? 거북에게 토끼가 물었습니다. 바로 너희 임금님께 가는 길이야. 우리 용왕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아무 염려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이지. 이 말을 들은 토끼는 당장 거북을 앞질러 달려가 호랑이 임금 앞에 정중히 무릎 꿇고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찾으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사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저는 중국 국경 가까이에 살고 있는 17촌 아저씨 댁에 갔었사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엔 거북한테서 도망쳤느냐? 저는 도망친 게 아니오라 허락을 받고 간 것이옵니다. 저 대신 전른발인 제 아저씨를 데려오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지요. 저는 바로 이 전른발이 아저씨 댁에 달려갔다 오는 길이옵니다. 그래서 하오나 그 아저씨는 오지 않겠답니다. 아직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가는 수밖에 없지. 바로 이때 거북이 용왕이 죽었다는 정갈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음 그래 용왕님이 돌아가셨다고. 호랑이 호랑이 임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후 토끼에게 상을 주어 자유롭게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부자의 사위가 된 산에 옛날 어느 해 여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밤낮 없이 줄기차게 퍼부어대자 산골짜기마다 시뻘건 흙탕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온 마을이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집도 사람도 짐승도 걷잡을 수 없이 그 세찬 물결에 휩쓸려 어디론가 둥둥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삼돌이라는 아이도 그때 혼자 물속에 잠겨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몇 번이나 세찬 물속에 잠겼다 떴다 하느라고 삼돌이는 이미 기진맥진 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금만 더 그렇게 떠내려가면 물속에 잠겨 영영 다시 떠오를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삼돌이는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또 한 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쩐 까닭인지 돌아가신지 새해가 지난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며 난데없이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삼돌이의 앞으로 떠내려 왔습니다. 마을 뒷산 아래 아버지의 외옆에 우뚝 서있던 소나무였습니다. 그 소나무가 홍수에 뿌리채 뽑혀 삼은 넘실거리며 떠내려오다 삼돌이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삼돌아 어서 힘을 내어 내 위에 올라타거라. 소나무가 마치 아버지처럼 말했습니다. 삼돌이는 정신을 차려 가까스로 그 소나무를 부둥켜 안고 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살았다. 삼돌이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는 덩치가 워낙 커서 마치 큰 배와 같았습니다. 삼돌아 너만 살아서야 되겠느냐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눈에 뜨면 모두 건져내어 살려주도록 하여라. 소나무가 또 아버지처럼 말했습니다. 삼돌이는 그 말을 듣고 돌이번 거리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붕이 떠내려오고 큰 집단도 떠내려오고 또 온갖 잡동산이들이 줄을 이어 이리저리 시뻘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멧돼지가 한 마리 긴 주둥이만 내민 채 물속에 잠겨 사뭇 허우적거리며 떠내려왔습니다. 멧돼지는 귀를 쓰고 삼돌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삼돌이는 얼른 손을 내밀어 멧돼지의 귀를 잡고 끌어 당겼습니다. 멧돼지는 낑낑거리며 간신히 그 소나무에 올라왔습니다. 조금 뒤 이번에는 또 개미떼가 한 무리 지푸라기에 매달려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그 개미들도 소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려니 벌이 한 마리 물속에 잠겨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떠내려왔습니다. 삼돌이는 그 벌도 건져내어 소나무 위에 실어주었습니다. 소나무는 물결을 따라 하염없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어느 마을에 닿아 그곳에 멈췄습니다. 삼돌이는 멧돼지와 개미떼와 벌과 함께 그 마을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멧돼지는 번개같이 산으로 달려가고 개미떼는 금방 줄을 지어 흙속에 굴을 파고 벌은 어디론가 웽하고 날아가 버렸지요. 삼돌이는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부자집에서 머슴사리를 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집에는 삼돌이보다 일찍 들어와 글공부를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날만 새면 들로 나가 일을 하고 그 아이는 날마다 서당에 나가 글만 읽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삼돌이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삼돌이에게는 좁쌀 한 섬을 흩어 놓을 테니 하루 안에 그것을 모두 주워 담아서 한 섬지기 큰 밭에 다 갈아 놓고 오라고 일렀습니다. 또 글공부하는 아이에게는 그동안의 천자문 한 권을 또박또박 다 베껴 놓으라고 시켰지요. 너희들 가운데 먼저 일을 끝낸 사람을 사위로 삼으리라. 부자 영감이 말했습니다. 삼돌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하루 사이에 한 섬이나 되는 좁쌀을 다 주워 담아 한 섬지기 밭에 심어 놓는다는 것은 아예 어림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삼돌이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 엉엉 울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 난데없이 개미떼가 줄을 지어 나타나고 또 멧돼지도 부리나케 달려왔습니다. 왜 우냐? 그들이 물었습니다. 삼돌이는 울먹거리며 숨김없이 말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울지마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하고 삼돌이를 달랬습니다. 먼저 개미떼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부지런히 오가며 흩어져 있는 한섬지기 좁쌀을 금방 한 곳에다 주워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멧돼지는 또 그 긴 주둥이로 한섬지기 밭을 단숨에 다 파서 읽어 놓았습니다. 삼돌이는 그때서야 좁쌀 한 섬을 한섬지기 밭에다 뿌려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글 공부하는 아이도 그 사이에 천자문 한 권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다 써놓았지요. 부자 영감은 어느 쪽을 사위로 삼아야 할지 몰라 꾀를 냈습니다. 마침 딸과 똑같이 생긴 종이 있었어요. 딸과 그 종을 나란히 세워 놓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두 처녀 가운데 하나를 골라보아라. 내 딸을 고르는 사람을 사위로 삼으리라. 두 사람은 어이가 없어 벙벙해졌습니다. 두 처녀가 워낙 쌍둥이처럼 닮아서 어느 쪽이 부자 영감의 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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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선가 난데없이 벌이 나타나 삼돌이의 귀 밑에서 웽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삼돌이는 왼쪽에 선 처녀가 부자 영감의 딸이라는 벌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골랐지요. 그렇게 삼돌이는 마침내 부자 영감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장끼의 목 겨울이 왔습니다. 매운 바람이 휘몰아쳐 오고 시냇물이 꽁꽁 얼고 흰눈이 펑펑 쏟아지곤 합니다. 산비탈 다복솔 아래 둥지를 튼 장끼네는 겨울이 두렵습니다. 늘 추위에 떨며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니까요. 올해도 겨울이 깊어가자 장끼네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이틀 굶주리다 못해 장끼는 임자 집안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 산 아래 밭두구로 내려가 봐 들쥐네라도 찾아가 양식을 좀 꺼오란 말이야. 하고 까투리를 돌아보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까투리는 아이고 아이고 내 휑안이 갔다 오리다. 하고 두 날개를 퍼드덕거리며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장끼의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괜히 부부싸움만 일어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 안에 괭이밥 있나? 어느새 밭둥 및 쥐구멍 앞에 다음 까투리는 큰소리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괭이밥 이라고 하는 것은 들쥐가 늘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놀려서 부르는 말이었어요. 쥐는 그 말을 듣자 뾰로통 하니 성이 나서 매밤 내려왔나 왜 왔어 이 주운 날에 하고 살그머니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매밥 이라고 하는 것은 꿩이 늘 매에게 잡아먹히니까 그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었지요. 양식 좀 꿇어왔네. 없네 없어 아무리 이웃이라도 염치가 있어야지 이 한겨울에 무슨 양식이 있다고 꿇어왔단 말인가 다른데 가보게 쥐가 톡 내소 왔습니다. 멋쩍어진 까투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기는 내가 한번 가보지 하고 산 아래 밭두구로 내려갔습니다. 쥐구멍 앞에 닿은 장기는 형님 계십니까 하고 점잔을 뱀며 주인을 불렀습니다. 쥐는 그 말을 듣자 금방 기분이 풀려 아이고 산비탈 외삼촌 내려오셨습니까요 어서 들어오시구려 하고 반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님만 믿고 양식을 좀 꾸러왔습니다. 장기가 쥐의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셔야죠 그야 못해드리겠습니까 염려 마시고 방 안에서 기다리시구려 모처럼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점심이나 해자시고 가시지요 쥐는 이렇게 말하며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제비를 쓰려고 하얀 밀가루를 꺼내 반죽을 했어요. 장기는 그의 점잖은 말 한마디에 쥐가 양식도 구워주고 점심까지 대접해준다니 부쩍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괜히 아랫방 윗방으로 들락날락거리며 까불었지요. 그러다 장기는 그만 자칫 발을 헛디려 쥐 새끼를 한 마리 밟아서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쥐는 그것을 보자 한창 밀가루를 반죽하다 말고 쪼르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지요. 그리고 벼랑간 흰 밀가루가 잔뜩 묻은 두 손으로 장기의 목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왜 삼촌이고 뭐고 우리 아기 살려내 어서 살려내란 말이야 하고 쥐는 고함을 내지르며 장기의 목덜미를 잡고 뒤흔들었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두 볼다구니를 번갈아 마구 때렸습니다. 그 바람의 장기는 목덜미에 흰 밀가루가 잔뜩 묻어서 오늘까지 하얀 띠를 두르게 되었고 또 두 볼다구니는 멍이 들어서 지금도 퍼럿합니다. 그렇지만 장기가 들쥐에게 매를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호랑이와 소 황소는 억세고 부지런하고 참을성이 많습니다. 역안에선 성을 내거나 날뛰지도 않지요. 날마다 들로 나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쟁기를 끌며 밭을 갈곤 합니다. 이 따금 황소가 목을 길게 빼어들고 운매 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우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아마 문득 그에 깊숙이 간직해둔 힘이 넘쳐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황소를 몰고 깊은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비탈밭에 가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큰 바위 벼랑 아래를 지나가려는데 벼랑 간 호랑이가 어흥 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나타났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며 황소의 꼬리를 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꼼짝 없이 호랑이의 밥이 되려는 찰라였지요. 그러자 황소가 재빨리 농부를 제 다리 사이에 끼워 넣고 호랑이와 맞서 뿔을 겨누 했습니다. 호랑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빙빙 돌며 두 뿔로 호랑이의 공격을 막아내 막아내 보냈습니다. 호랑이는 사납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황소도 그에 못지않게 힘이 셌습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하든지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이리 뛰고 절이 뛰며 덤벼들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황소가 막아서며 물리치곤 하였습니다. 호랑이의 날카로운 송곳니와 발톱에 찢겨 황소는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황소는 결코 지칠 줄을 모르는 듯 끝까지 농부를 지켰습니다. 이윽고 호랑이는 제풀에 지쳐 새그머니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황소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지요. 그러나 막상 호랑이가 물러가 버리자 갑자기 황소도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워낙 안간힘을 다해 싸우느라고 기진맥진해진 탓이었습니다. 농부는 새피 울며 황소를 양질 바른 땅에 고이 묻어주었답니다. 연세부로 쏜 화살 옛날 어느 곳에 한 장군이 살았습니다. 그는 말을 타며 번개같이 내닫고 활을 쏘면 아무리 먼 곳에 관역이라도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장군의 날마다 말을 타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의 말은 하루의 천리를 달린다는 용마였지요. 하루는 장군이 또 활을 쏘러 나왔다가 그의 말을 보고 듣거라 오늘은 내가 과연 얼마나 걸음이 날쌘지 시험해봐야겠다. 여기서 내가 송정을 향해 활을 쏘면 너는 나를 태우고 화살보다 먼저 그곳에 닿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내 목을 뵐 테니 그렇게 알라 하고 일렀습니다. 욕많은 말길을 알아들은 듯 갑자기 하늘을 향해 목을 치켜들고 갈기를 나부끼며 히잉 하고 소리쳐 울었습니다. 송정은 그곳에서 산너머 삼십니나 떨어진 곳에 있는 정자였습니다. 좋다. 좋다. 약속대로 해보자. 장군은 다정스레 말의 목덜미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활에 화살을 걸어 송정을 향해 힘껏 당겼다 놓았지요. 화살은 번개처럼 하늘 멀리 날아갔습니다. 순간 장군은 용마에 뛰어올라 그 화살을 뒤쫓아 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송정에 닿고 보니 그 앞에 우뚝 선 소나무에 이미 화살이 하나 박혀있었어요. 그것을 본 장군은 화가 벌컥 나서 화살보다도 더 빠르지 못하다니 내 놈은 내 용마가 아니야 하고 소리치며 용마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또 화살이 하나 윙하니 날아와 그 소나무에 박혔습니다. 장군이 쏜 화살이었지요. 장군은 그때서야 비로소 크게 놀라 소나무에 미리 박혀있던 화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 전에 연습삼아 쏜 화살이었답니다. 공자 이야기 옛날 어느 날 공자는 삼천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어느 산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한가운데에는 온통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과일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나무 양쪽에는 여인들이 한 사람씩 앉아서 나무에서 딴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서쪽에 앉아있는 여인은 얼굴빛이 희고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동쪽에 앉아있는 여인은 얼굴빛이 노르세름하였고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 있구나 하고 공자는 나무의 서쪽에 앉아있는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허나 너희들에게 겉에 가시처럼 뾰족뾰족한 것이 온통 날카롭게 도단하 있고 구멍이 아흔 개나 나 있는 구슬을 실로 꿰어야 하는 일이 생기거든 서쪽 편에 앉아있는 여인이 아니라 동쪽 편에 앉아있는 여인을 생각하여라 그 여인은 아름답지는 않으나 지나칠 정도로 지혜로워 보이는 구나 하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공자가 중국 황제의 궁궐에 도착하자 황제는 공자에게 구멍이 아흔 개나 나 있고 겉에 가시 모양으로 날카로운 것이 온통 나 있는 구슬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진실로 현명하다면 실로 이 구슬의 구멍들을 모두 꿰어 지나가도록 해보시오. 그러자 공자는 산골짜기에서 과일 나무에 동쪽에 앉아있던 여인을 생각해내고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공자는 지난번 보았을 때와 똑같은 나무 아래에서 그 여인을 찾아냈어요. 그러나 나무에 서쪽에 앉아있던 여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도움을 정하려고 왔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여인은 구슬을 집어들어 꿀 속에 담갔습니다. 그런 다음 작은 개미를 한 마리 붙잡아 개미한테 가느다란 비단실을 잡아맨 후 개미와 구슬을 함께 놓아두었지요. 개미는 구슬 속에 뚫린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가 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미는 꿀을 먹으면서 몸에 묶어놓은 실을 끌고 다니며 90개의 구멍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공자는 여인의 현명함과 통찰력에 경탄했지요. 그대는 황제께서 내게 무엇을 모르실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었고 또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도다. 그대는 대체 누구인가 어디에서 그러한 시혜를 더듣하였는가. 저는 아무데서도 배운 적은 없으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선녀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하늘이 당신께 보내서 왔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이 선택한 분인 공자님께서 인간이 부딪히게 마련인 수많은 문제에 대해 어느 때를 막론하고 모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말을 남긴 뒤 여인은 공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한편 공자는 땅 위에 쓰러질 듯 풀썩 드러누워 그렇게 누운 채로 온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누워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룻밤 새해 공자가 깊이 깨달은 사상들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천번쯤 다시 태어나 생각해보아도 겨우 생각해낼 수 있을까 말까 한 삶의 깊이와 지혜를 담은 겉때리 였답니다. 강물에 던져진 호랑이 아주 오랜 옛날 어느 깊은 산골짜기 조그만 오막살이에 머리가 하얗게 샌 할머니가 홀로 외로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할머니가 해걸음이 되도록 산비탈 콩밭에서 호미지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큰 호랑이가 나타나 어흥 하고 산이 떠나갈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를 한 입에 냉큼 잡아먹겠다는 소리였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기가 막혀 호미지를 멈추고 여보게 나를 잡아먹으려면 내 소원도 한 가지 들어줄게 하고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소원이 뭔데? 호랑이가 물었어요. 나는 워낙 가난해서 죽을 제일 좋아한다네. 그러니 마지막으로 콩죽이라도 한 번씩 컷 써먹고 잡아먹히도록 해주게. 할머니가 빌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그럼 이따가 밤에 다시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 호랑이는 이렇게 다짐을 한 뒤 도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콩죽을 썼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사발을 앞에 놓고 떠먹으려니까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그 죽 한 사발을 먹고 나면 꼼짝없이 호랑이의 밥이 될 신세라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그만 어이어이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구석에 서있던 막대기가 껑충 껑충 뛰어 들어오더니 할멈 갑자기 왜 우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글쎄 내 말 좀 들어보게 내가 아까 하루 내 콩밭을 메고 있는데 벼랑간 호랑이가 나타나 날 잡아먹겠다고 하지 않는가 세상에 원 이런 억울한 일도 있나 할머니가 울며 말 했습니다. 그러자 막대기는 자기에게 죽만 한 사발 주면 호랑이가 못 잡아먹게 해주겠다고 말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서 얼른 막대기에게 죽을 한 사발 떠주었어요. 막대기는 그 자리에서 맛있게 그 죽 한 사발을 다 먹은 뒤 샘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헛간 속에 돌돌 말려 있던 멍석이 또 스르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할멈 무슨 일로 슬피우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멍석에게도 그 까닭을 말해주었어요. 멍석도 그 말을 듣고 염려 마시오 나에게 죽만 한 사발 주면 못 잡아먹게 할 테니까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멍석에게도 죽을 한 사발 떠주었어요. 멍석은 그 죽을 다 먹고 나서 마당 한가운데 스르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멍석 다음에는 또 헛간 앞에 세워둔 지게가 성큼성큼 다가와서 할멈 왜 오시오? 무슨 까닭에 그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까닭을 말해주자 지게도 또 죽 한 사발만 주면 잡혀먹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지게에게도 죽을 한 사발 떠주었습니다. 지게는 죽을 다 먹고 나자 살인문 쪽에 가서 서 있었어요. 그 지게 다음에는 또 날카로운 송곳이 들어왔습니다. 송곳도 죽을 한 사발 먹고 나자 부엌 바닥에 가서 있었습니다. 송곳 다음에는 달걀이 또 대굴대굴 굴러 들어왔습니다. 달걀도 죽을 한 사발 먹고 나자 부엌 아궁이에 들어가 있었지요. 달걀 다음에는 어디선가 자라가 한 마리 엉금엉금 기어들어왔습니다. 자라도 마찬가지 였어요. 죽을 한 사발 다 먹고 나자 자라는 또 부엌에 있는 물 함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개똥이 굴러와서 할멈 외우시오? 하고 또 물었습니다. 할멈이 그 까닭을 말해주자 물론 개똥도 죽을 한 사발만 주면 잡혀 먹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개똥에게도 죽을 떠주었어요. 개똥은 그 죽을 다 먹고 나자 부엌 바닥에 굴러가 있었습니다. 이었고 호랑이가 어흥하고 소리치며 할머니의 오막살이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아 춥다 추워 설을 거꾸로 세려나 왜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나 하고 중얼거리며 대뜸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쬐려고 했습니다. 아마 먼저 몸을 녹이고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막 아궁이 앞에 앉자마자 느닷없이 아궁이 안에서 불에 잔뜩 딴 달걀이 탁하고 터져나와서 호랑이의 눈에 맞았습니다. 호랑이는 비명을 내지르며 엉겊결에 뒷걸음질을 치다 엉덩이를 날카로운 손봇에 찔렸습니다. 호랑이는 또 펄쩍 찔듯이 아우성을 치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앞발로 부엌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개똥이 물큰 잡히며 구린내가 코를 찔렀지요. 아우 더러워 호랑이는 질겁을 해서 물함지 속에 아빠를 넣어 씻으려는데 그때 함지 속에 들어가 있던 자라가 아빠를 꽉 물어버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호랑이는 깜짝 놀라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문턱을 넘으려는데 바로 그 순간에 샘문 위에 숨어있던 막대기가 호랑이의 머리통을 겨냥해 딱하고 힘껏 후려쳤습니다. 호랑이는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그만 죽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은 멍석 차례였습니다. 멍석이 와서 호랑이의 시체를 또르르 말아놓자 지게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지고 강가로 가 강물 속에 내던져 버렸답니다. 바위가 된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새가 살았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나 워낙 인색해 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생선장수가 생선장수가 그의 집을 찾아와 생선사시오 고등어사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구두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안 산다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소용없으니 다른 데로 나가시오 하고 소리쳐 생선장수를 쫓았습니다. 생선장수는 슬그머니 약이 올라 그 구두새가 어떻게 하려나 보려고 싱싱한 고등어를 한 마리 그 집 탐 너머로 훌쩍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구두새는 벌컥 화를 내며 에이 이 밥 도둑놈 어디로 뛰어들어오는 거야 썩 물러가라 하고 그 고등어를 대뜸 탐 너머로 도로 내던져버렸습니다. 반찬에 생선이 있으면 밥을 더 많이 먹게 된다고 그러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늙은 중이 찾아와서 시주를 정했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중은 대문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외웠습니다. 그러나 구두새는 이번에도 또 벌컥 화를 내며 저리 가시오 저리 가 우리 집에는 쌀 한 톨 내줄 게 없소 하고 중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며느리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늙은 중이 빈손으로 쓸쓸히 돌아가는 것이 가엾어 구두새 몰래 쌀을 한 사발 물동이 안에 감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을 뒤쫓아가 스님 약소합니다만 이것이라도 가져가십시오 하고 쌀을 꺼내주었어요. 그러자 중은 그 쌀을 받으며 내일 아침일지 뒷산 골짜기로 가보면 지팡이 자국이 있을 테니 그 지팡이 자국을 따라가시오. 만일 그때 무슨 큰 소리가 난다고 해도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되오. 그냥 앞만 보며 가도록 하오. 하고 며느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자기네 집 대들보가 새동강이 나고 방앗간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꿈이었습니다. 잠을 깨자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두새는 그 말을 듣고서도 길몽일세 대들보가 새동강이 난 것은 아들 셋이 분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방앗간에 물이 솟아오르는 것은 샘이 멀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집안에 샘이 생긴다는 뜻이 아닌가 아무 염려 말아라 하고 태평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래도 그 중의 한 말이 맘에 걸렸습니다. 결코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빈 광주리를 이고 마치 밭에라도 가는 것처럼 슬그머니 집을 나섰지요. 그리고 뒷산 골짜기로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중이 말한 대로 지팡이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지팡이 자국을 따라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벼랑간 등 뒤에서 쾅하는 우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중이 일러준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힐끗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살던 집은 이미 자취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난데없이 큰 호수가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광주리를 머리에 인체 그 자리에서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돌을 가리켜 사람들은 요즘도 광주리 바위라고 부른답니다. 굶주린 호랑이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오막살이가 한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네가 온의를 데리고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농부네는 산비탈에 밭을 일궈 조와 감자를 심고 콩이나 옥수수도 갈며 올해도 이럭저럭 별탈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거기서 심리방 마을에 잔치가 있어 그날만은 모두 일손을 쉬고 그 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처럼 새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서려고 하자 돌이라고 하는 다섯살난 아들이 엄마 나도 가 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나도 따라갈까 순이라고 하는 여섯살난 딸도 금방 따라 나설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룻밤만 자고 올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둘이서 집이나 잘 보아라. 그러면 엄마가 떡이나 고기를 많이 가져다 줄게. 하고 달랬습니다. 아버지도 짐짓 무사운 얼굴로 어른들이 가시는데 함부로 따라 나서려고 애섰으나 괜히 바깥에 나오지 말고 방 안에 가만히 있어 혹시 범이라도 나타나면 큰일이니까 하고 꼬지졌습니다. 도리는 볼이 부었고 손이도 새침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오누이가 시무룩해 있자 어머니는 집을 나서기 전에 이거나 구워먹고 있거라. 하고 감자 서너 알을 꺼내주었습니다. 지루한 하루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이 되자 오누이는 화룻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마주앉아 감자를 구웠습니다. 불속에 묻어둔 감자 익는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내 것이라니까. 오누이는 불을 헤쳐 감자를 꺼내며 재미삼아 알이 굵고 잘 익은 것을 골라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사이좋게 그것을 나눠먹고 있는데 그때 굶주린 호랑이가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뭘 좀 잡아먹을 게 없나 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마련인데 그날은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아 그 오막살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방 안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귀가 번쩍 띄는 듯 문틈으로 슬그머니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는 어린 오노이 뿐이라 옳다 됐다 하고 호랑이는 벌써 군침부터 삼켰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앞발로 대뜸 방문을 푹 긁었지요. 오노이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쓴 채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무서워 호랑이야 염렴아 방 안에는 들어오지 못해 오노이는 이불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는 방문도 열리지 않고 또 이제는 아이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아 문틈으로 가만히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불만 블루 칸이 펼쳐져 있고 오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새 어디로 가버렸군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그 집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방 안에서 아이들이 도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자 호랑이가 가버린 줄 안 오노이가 금방 이불을 들치고 나와 또 화로에 묻어둔 감자를 꺼내 먹고 있었던 겁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하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집안을 뺑뺑 돌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들어갈 만한 틈이라고는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드디어 지붕이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가려는 것이었지요. 아닌 게 아니라 갈대로 이은 지붕이라 그것만 뜯어내면 바로 방 안이 환히 드러낼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앞발 뒷발로 지붕 한 가운데를 뜯어냈습니다. 두 겹 세 겹으로 이어놓은 갈대를 파헤치자 이은 고 지붕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호랑이는 좋아라 하고 그 구멍으로 한 발을 쑥 내밀어 봤습니다. 그러나 발이 밑에 닿지 않자 호랑이는 다른 발을 또 쑥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발은 끝내 방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키보다는 지붕이 훨씬 높은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화가 나서 지붕 위에서 자꾸 이 발을 내밀었다 또 저 발을 내밀었다 하고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천장에서 호랑이의 발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자 오누이는 처음에는 놀랐으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차츰 장난이 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둔 절구통을 방 한 가운데에 옮겨 놓고 또 절구 꽁이를 범의 한 발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절구 꽁이로 좁쌀을 찌우려는 것이었지요. 아닌 게 아니라 절구통 안에 좁쌀을 채워놓자 절구 꽁이가 달린 호랑이의 발이 번갈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금방 좁쌀을 다 찌어 놓았습니다. 신바람이 난 오누이는 다 찌은 좁쌀은 재빨리 퍼내고 또 얼른 새 좁쌀을 가져다 붓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하루 내 절구질을 해도 석섬밖에 찢지 못하는 좁쌀을 하룻밤 사이에 자그마치 여섯 섬이나 찌어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잔칫집에서 돌아온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난데없이 지붕위에 큰 호랑이가 한 마리 기진맥진한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붕위에서 절구질을 한 바로 그 굶주린 호랑이였답니다. 깡총거리는 참새 아주 오랜 옛날 어느 해 가을 쇼수가 끝나자 사람들은 햅쌀로 떡을 해 맨 먼저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든 것은 모두 하느님의 은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 쌍 위에 떡을 올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하느님 올해도 때 맞춰 비를 내려주시고 또 바람도 알맞게 불게 해주시고 햇빛도 쨍쨍 내리쬐게 해주시어 큰 풍년이 들었나이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오직 하느님만 믿사우니 햅쌀로 빚은 이 떡을 저희들의 정성으로 받아주소서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파리가 한 마리 웽 하고 날아와 아직 하느님이 입도 되지 않으신 떡 위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짭짭거리며 떡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크게 놀라 어허 고얀농 아무리 미물이라고 해도 하느님 앞에서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썩 물러나지 못할까 하고 파리를 매우 꾸짖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느님께 이 말을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파리란 놈이 하느님이 드시기도 전에 먼저 떡에 입을 댔으니 어찌 하면 좋겠나이까 저희들이 잘못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제발 용서하여 주소서. 하느님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당장의 파리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들고 너희놈 어찌하여 그런 맹랑한 짓을 저질렀는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리라. 하고 파리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리는 두 아빠를 싹싹 빌며 아구 하느님 아니옵니다. 제 이야기를 한마디만 들어보시고 저를 때리시든지 하소서 저보다 먼저 먹은 놈은 벌을 주지 않으시고 왜 저만 매질을 하시려고 하나이까 하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 너보다 먼저 먹은 놈이 있다고 예 그게 누구란 말이냐 참새 이옵니다. 참새가 어째서 그렇다는 말인가 참새는 벽아채 있기도 전에 날아들어 이삭을 쪼아먹지 않사옵니까 과연 그렇군 하느님은 당장에 참새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나락을 훔쳐먹은 죄로 참새에게 1만 8,987 대 매를 맞게 했지요. 참새는 그처럼 호된 매질을 참지 못해 깡총깡총 뜀박질을 했습니다. 참새가 깡총거리며 걸어다니게 된 것은 그때부터라고 합니다. 염통골 이야기 옛날 어느 곳에 한 바보가 장가를 들어 처음으로 혼자서 처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바보는 처가 마을의 이름을 몰라서 여봐 뭐라고 하지? 하고 섹시에게 물었습니다. 염통골 염통골 이라는 것도 모르세요? 염통골 잊지 마시고 잘 찾아가세요. 섹시가 일러주었습니다. 바보는 그 말을 잊지 않으려고 혼자서 중얼중얼 외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참 가다 조그만 개천을 건너게 되었어요. 바보는 그 개천을 훌쩍 건너뛰다 그만 염통골 이란 이름을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구늘렀네 이 일을 어떡하지? 바보는 어쩔 줄을 모르고 개천만 들여다봤습니다. 그 개천을 건너뛰다가 잊어버렸으므로 어쩐지 그 말이 개천에 빠진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바보는 마침내 그 개천을 막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말을 도로 찾으려면 그렇게 밖에 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을 다 퍼내고 나면 개천받은 그 말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바보는 그런 생각을 하며 물을 퍼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 거기서 뭘 찾으시오?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만 퍼냈지요. 빌경 빌경 아주 값진 물건을 빠뜨린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 사람은 세그머니 욕심이 나서 자기도 대뜸 개천으로 들어가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둑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퍼내도 개천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 잔뜩 나서 이 염통골 같은 놈 뭘 얻겠다고 이러는 거야 하고 바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바보는 그 말을 듣고 이제야 얻었다 염통골 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벌을 받은 곰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참새가 한 마리 나무의 둥지를 들고 새끼를 깠습니다. 귀여운 새끼들이 다섯 마리나 태어나 노란 부리를 활짝 벌리고 쨍쨍거렸어요. 배가 고프다는 소리였습니다. 어미 참새는 먹이를 구하려고 멀리 포르륵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심술스러운 곰이 새끼 참새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곰은 참새내 둥지가 있는 나무를 쳐다보다 갑자기 그 나무 밑동을 부둥켜 안고 힘껏 뒤흔들어 댔습니다. 그 바람에 참새내 둥지가 힘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곰은 억센 발로 다섯 마리나 되는 그 참새 새끼들을 모조리 짓밟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그곳으로 돌아온 어미 참새는 슬픔을 참지 못해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하고 소리치며 훌쩍 훌쩍 울었습니다. 그때 벌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 참새내 왜 그리 슬피우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말도 마소 내가 없는 사이에 곰이 나타나 내 귀여운 새끼들을 모조리 짓밟아 죽여버렸다오 세상에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소 참새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그런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한 이웃에 살면서도 까맣게 몰락고려 울지마오 우리가 원수를 갚아줄테니 벌은 이렇게 말하며 어디론가 웽하고 날아갔습니다. 벌은 먼저 구세먹은 나무에 달라붙어 날카로운 부리로 딱딱 소리를 내며 구멍을 파내는 딱따구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딱따구리 왜 그러나 글쎄 내 말 좀 들어보게 벌은 참새내가 당한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딱따구리는 두말없이 벌을 따라 나섰습니다. 참새내 원수를 갚아주려는 것이지요. 벌은 다시 딱따구리를 데리고 이번에는 웅덩이에서 두 눈만 빠꼬미 내민 채 개골개골 우는 개구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개구리 왜 불러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 아마 자네도 깜짝 놀랄 걸세 뭔 얘긴데 곰이 참새내 둥지를 떨어뜨리고 새끼들을 모조리 밟아 죽였다는 겁니다. 참새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나 어서 가세 개구리는 펄쩍 뜰듯이 놀라며 벌의 뒤를 따라갔지요. 벌과 딱따구리와 개구리는 이리저리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곰을 찾아냈습니다. 곰은 혼자서 어슬렁 어슬렁 산골자기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마 또 무슨 심수를 부릴 일이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아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벌이 쏜살같이 곰의 귀 안으로 날아들어가 웽웽 거렸습니다. 벌이 작고 그러니까 미욱스러운 곰은 그 소리에 졸음이 와서 아무데나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 이번에는 딱따구리가 그 송곳같은 보리로 곰의 눈을 쪼았습니다. 곰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러자 벌이 또 숱한 동물들을 데리고와 곰의 머리와 등에 마구 침을 쏘아대게 했습니다. 곰은 온몸이 따가워 견딜 수가 없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한바탕 북새통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곰은 목이 몹시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더듬더듬 냇가를 찾아가는데 그때 개구리가 아주 깊은 웅덩이 안에서 큰 소리로 개굴개굴 울었습니다. 곰은 앞은 보이지 않으나 그 소리는 들림으로 아마 그곳이 냇가인가 보다 하고 그 웅덩이로 다가가 물을 마시려고 풍덩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곰에게 워낙 깊었습니다. 곰은 물속에서 어푸푸하고 허우적거리다. 끝내 그 웅덩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물귀신이 되고 말았답니다. 힘이 센 아주 오랜 옛날 제주도에 구문이라는 힘센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워낙 힘이 세고 걸음이 빨라서 사람들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원래 가난하고 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의 일이나 돌봐주며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 나갔어요.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대정 고을 앞바다에 외놈에 배들이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외놈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멋대로 도둑질을 해갈 때여서 외놈의 배가 침입했다 하면 제주섬은 벌컥 뒤집혔습니다. 대정 고을에서는 이 급한 일을 제주 목사에게 알려야 할 형편이었어요. 밤이면 봉화로라도 알릴 텐데 낮이어서 낮이어서 직접 가서 알려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걸음이 빠른 구문을 시켜서 이 일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구문이 아침을 먹는데 고을에서 사령이 달려왔습니다. 자네 제주선까지 급히 다녀와야겠네 급한 일이네 무슨 일인데 그리 야다니요 구문은 급한 일이라도 우선 밥이나 먹어야 할 게 아니냐는 도록 퉁명스럽게 대답 하였습니다. 아침은 그만둬 외놈의 배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 근일 아닌가 어서 좀 수고하여 주게 알았어요 밥 먹고 꼭 갈 테니 안심하시오 아무리 안달하며 사정을 해도 그는 계속 밥만 먹는 것입니다. 한 시간 쯤 후에 대전 고을에서 온 사령은 이놈이 떠났나 알아보려고 구문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그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드러누워 잤고 있었습니다. 사령은 매우 화가 났어요. 이놈아 이를 어찌 하려고 잠만 자느냐? 홧김에 발길로 서너 번 걷어찼습니다. 그 정도 발길질에 끄떡할 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끙하며 몸을 비틀더니 왜 이리 시끄러워 어디 잠을 잘 수 있어야지 하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고을에서 온 사령은 안달이 나서 그를 쏘아봤지요. 이놈아 왜 여태 꾸물거리는 거냐 제주성 까지는 언제 가려고 잠을 자는 거야 이놈 곤장을 맞으려고 그러느냐 사령은 노발대발하며 구문을 몰아쳤습니다. 웬 참견이요? 벌써 전했는데 그런데도 왜 그리 말이 많아요? 구문은 한마디 내뱉더니 몸을 뒤척이고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사이엔가 제주성에 다녀왔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봄이 되자 보리밭에 보리가 푸릇푸릇하니 잘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키우는 소들이 밭에 몰려들어 그 잘 자란 보리를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라에서 키우는 가축들이라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다룰 수도 없었어요. 잘못하다가는 도리어 밭임자가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들에서만 자라던 소들이라 날쌔고 사나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각다 못하여 구문에게 사정을 하였어요. 구서방 지금 나라에서 기르는 소들이 보리밭에 들어와서 농사를 다 망치는데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 놔두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구문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들은 대로 이십여 마리의 소들이 보리밭에 들어가서는 푸릇푸릇한 보리를 마구 뜯어먹고 있었어요. 마침 그 밭 옆에 큰 못이 있었습니다. 그가 밭으로 들어가자 소들이 눈치를 채고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는 그 밭 끝에 있는 연못 옆에 떡 버티어 서서는 소들을 소리쳐 내몰 들었습니다. 소들이 뿔을 내세우고 그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는 오는 대로 한 마리씩 잡아 밀었습니다. 소들이 계속 달려들었으나 그는 소들을 모두 밀어버렸어요. 어떤 소들은 아예 뿔이 빠져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보리밭을 망치던 소들을 모두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구몬에게 고마워 하면서 보리 거두면 삭수로 한 짐 주겠소 하고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초여름이 되어 보리를 걷어들이게 되었어요. 밭 주인은 구몬에게 보리를 베어놓았으니 가서 한 짐 지어가라고 하고 전해한 약속을 지키느라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한 짐 지어오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보리를 베어 논밭으로 가서 차근차근 묶으면서 짐을 꾸렸습니다. 밭에 베어놓은 보리를 모두 묶어 짊어지고는 벌떡 일어나서는 가버렸지요. 그에게는 밭에 있는 보리가 겨우 한 짐 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 짐 이라 했으니 밭주인이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큰 밭에 보리를 한심해지고 끄덕끄덕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공주와 결혼한 장사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라는 소리를 듣는 아주 힘센 아이가 살았는데 하루는 넓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힘자랑을 해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사는 들을 지나고 내를 건너고 또 고개를 넘어가다 어디선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저만치 한 낯선 아이가 걸어오고 있는데 한쪽 다리는 일부러 들고 외다리로만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사는 어이가 없어? 얘 너는 왜 두 다리로 걷지 않고 한 다리로만 걸어다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남이야 한 다리로 걷든 말든 니가 무슨 참견이야? 하고 대꾸도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나는 힘이 세다고 장사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래도 너처럼 한 다리로는 걸어다닐 수가 없어 물어본 거야. 그때서야 외다리는 아 그래? 그렇다면 말해주지. 나는 두 다리로 걸으면 너무 빨리 걷게 돼서 이렇게 한 다리로만 걸어다니는 거야. 내가 두 다리로 걷는 것을 한번 보겠니? 하고 들고 있던 한 다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떼자마자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까마득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요. 장사는 깜짝 놀라? 예, 거기 좀 서봐. 할 이야기가 있어. 하고 소리치며 부리나케 뒤쫓아갔습니다. 왜 그러니? 외다리가 다시 한 다리를 들어 올린 채 서서 기다리며 물었습니다. 너는 참 훌륭한 재주를 가졌구나. 나하고 같이 의영재가 되어 세상 구경을 다니지 않겠니? 장사가 말했습니다. 좋아. 나도 혼자서 쓸쓸한데 마침 잘됐어. 외다리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의영재를 맺어 나이가 많은 외다리가 형이 되고 장사는 아우가 되었습니다. 외다리와 장사는 다시 사이좋게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넓고 길은 멀었어요. 그들은 낯선 곳을 구경하다가 어느 들판에 이르렀는데 그때 한 아이가 활을 꺼내 들고 무엇인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무얼 그렇게 겨누고 있니? 난 사냥꾼이야. 백리 밖에 있는 파리의 누나를 맞추려고 겨누고 있는 참인데 왜 그래? 사냥꾼이라 나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백리 밖에 있는 파리의 누나를 어떻게 맞춘단 말이야? 장사가 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쏠 테니까 백리 밖에 달려가서 보면 알 거 아니야? 사냥꾼은 이렇게 말하며 힘껏 화살을 날려보냈습니다. 화살은 번개같이 백리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때 발이 빠른 외다리가 쏜살같이 그 화살을 뒤쫓아 갔습니다. 이윽고 백리 밖에 닿자 아니나 다를까 그 화살은 마을 앞 우물가 앵도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파리의 눈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야 활솜씨가 정말로 놀라워 글쎄 어떻게 그처럼 멀리 있는 파리의 눈을 맞출 수가 있을까 외다리가 얼른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사는 예 우리 의영재를 맺고 같이 다니지 않겠니 우리는 지금 세상 구경을 하러 다니는 참이야 하고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뭐 사냥꾼이 선뜻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나이를 따져보자 사냥꾼이 가장 나이가 많았으므로 맹큰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웬 낯선 아이가 모자를 삐딱하게 쓴 채 어슬렁 어슬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장사가 얘 너는 왜 그렇게 모자를 삐뚤어 쓰고 다니니 하고 물었습니다. 남이야 모자를 삐뚤어 쓰든 바로 쓰든 네가 왜 참견이야 모자 쓴 아이가 처음에는 퉁명스레 말했어요. 너하고 길동무가 되고 싶어서 물어본 거야 왜 그렇게 쓰고 다니니 그때서야 모자 쓴 아이는 내가 이 모자를 바로 쓰면 갑자기 온 세상이 추워서 못 살고 만일 왼쪽으로 쓰면 더워서 못 살게 돼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 쓰고 다니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이니? 그럼 모자를 한번 바로 써봐 장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모자 쓴 아이가 모자를 똑바로 쓰자 갑자기 봄날처럼 포근한 날씨가 얼음이 꽝꽝 어는 한겨울처럼 돼버렸습니다. 세 아이는 추위를 못 이겨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만해 장사가 얼른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자 쓴 아이는 빙글에 웃으며 이번에는 모자를 왼쪽으로 돌렸었습니다. 그러자 날씨가 또 금방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로 변해버렸어요. 세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쩔쩔매자 모자 쓴 아이는 모자를 도로 삐뚤음하게 썼습니다. 그러자 날씨가 또 어느새 봄날처럼 포근해졌습니다. 세 아이는 그 모자 쓴 아이와 또 의형제를 맺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내 형제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 동모가 많으니까 신바람이 나서 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간다간다 하는 것이 어느덧 서울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대궐이 있습니다. 대궐에는 물론 임금이 살고 있는데 임금에게는 예쁜 공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여기저기에 이상한 방이 나부터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공주하고 걸음 경주를 해서 이긴 사람은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것을 본 내 의형제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외다리야 네가 나가면 이길 거야.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공주를 아내로 삼게 되니 얼마나 좋으냐. 맏형인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일이네. 어서 대궐로 가보자. 막내인 모자도 얼른 맞장구를 쳤어요. 좋아 그렇게 해보자. 외다리가 앞장을 서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곧 대궐로 찾아가 공주와 거름경주를 하고 심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며 경주할 날짜를 정해주었습니다. 거름경주는 두 사람이 몇백 리 밖에 있는 우물로 달려가 그 물을 한 동이 가득 잃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먼저 돌아와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그 날짜가 되자 공주와 외다리는 물동이를 하나씩 들고 경주를 했습니다. 외다리는 워낙 번개 같아서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그 우물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동이 들고 돌아오다 혼자서 너무 빠른 것 같아 길가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낮잠을 즐겼지요. 그런데 공주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곳을 지나 우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외다리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재빨리 물동이의 물을 쏟아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외다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코를 굴고 있었지요. 아니 왜 아직 보이지 않을까 벌써 올 때가 지났는데 사냥꾼이 문득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멀리 눈길을 보내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이미 20리 밖에까지 다가오고 있었으나 외다리는 빈 물동이만 옆에 두고 길가에서 아직도 깊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깜짝 놀라 날센 솜씨로 외다리를 겨냥해 화살을 날려보냈지요. 화살은 어김없이 외다리에게로 날아가 휙하니 소리를 내며 옷소매를 꿰톨었습니다. 그 바람에 외다리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공주를 납질러 돌아오려고 했으나 물동이의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다리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시 번개같이 그 우물로 달려가 물동이의 물을 가득 채워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공주보다 두어 걸음이 더 빨랐습니다. 하마터면 질 뻔했으나 가까스로 공주를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외다리와 공주가 잔치를 벌일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외다리가 두어 걸음밖에 앞서지 못한 것을 트집잡아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의형제는 화가 나 임금에게 말했어요. 왜 약속대로 하시지 않으시옵니까?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니옵니까? 어서 잔치를 하도록 해주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오히려 화를 벌컥 내며 내 이놈들 고약하기 짝이 없구나. 여봐라 당장의 이놈들의 목을 치도록 하여라. 하고 호령했습니다. 내 의형제는 어이가 없었어요. 임금의 말만 믿은 것이 큰 탈이었습니다. 공주를 아내로 삼키는 커녕 오히려 목이 달아날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막내인 모자가 비뚜루 음악에 쓴 모자를 재빨리 바로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에 갑자기 강추위가 닥쳐들었어요. 물이란 물은 금방 죄다 꽁꽁 얼어붙고 사람들의 턱에도 입김이 얼어붙어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임금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모두 사시나무 딸들 덜덜 떨었지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온 나라가 얼음 세상이 되겠네. 임금이 추위에 못 이겨 이를 딱딱 마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서 추위를 멈추도록 하라 약속대로 공주를 줄 테니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막내는 비로소 바로 쓴 모자를 옆으로 비토름하게 썼지요. 순간 금방 얼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햇빛이 내리쬐며 부드러운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왔습니다. 혼인한 임금은 이제는 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내 의형제들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를 사위로 삼을까 고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냥꾼은 총을 쏘느라고 늘 한눈을 감고 있어 공주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모자를 비뚜름하게 쓴 아이는 모자도 하나 바로 못 쓰고 다니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외다리는 또 외다리라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금의 마음에 든 쪽은 온전한 장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는 공주와 결혼을 해 임금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형제들과 함께 사이좋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빠른 말 한 사람이 장으로 말을 사러 갔습니다. 마침 말 장수가 큰 말을 한 마리 끌고 나와 장터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이 말을 사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오 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옳다 쿠나 하고 말 장수 에게로 다가가 물었어요. 얼마나 빠로 말 장수는 그 말을 비싼 값에 팔 욕심에 얼른 아이고 말도 마슈 이 말처럼 빠른 말은 아마 세상에 둘도 없을 거요 단숨에 심리를 가는 말 하리라오 하고 허풍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안 말 안고 그냥 돌아서려고 했어요. 아니 여보시오 왜 그냥 가시려고 하오 말 장수가 영문을 몰라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 말이 워낙 빨라서 살 수가 없소이다. 그 말은 단숨에 심리를 간다는데 우리 집은 우리밖에 되지 않으니 어떡하면 좋겠소. 그 말을 사려면 심리 밖으로 이사를 가야하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느린보를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 말장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멍하니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괜히 단숨에 심리를 간다고 하는 바람에 손님만 놓치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비밀 김씨는 젊고 아름다운 천시성을 가진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김씨는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다니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글빵 서생 중에 이승대란 대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그만 천시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노파에게 돈을 듬뿍 쥐어주고는 노파의 도움을 받아 천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만나줄 만나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천시는 이를 거절했지요. 그러자 바람둥이 젊은이는 상사병이 나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이에 노파는 천시를 찾아가 젊은이가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일 그에게 천시의 집을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죽고 말 것 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천시는 이를 허락하였고 바람둥이 젊은이는 그녀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사실을 눈치챈 천시의 시동생은 자기 형에게 짧게 몇 자 적어 보냈습니다. 어서 와주십시오. 좋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김씨가 아우의 집에 도착하자 아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김씨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라고는 함께 김씨의 집으로 갔지요. 아우를 담장밖에 남겨둔 채 김씨는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라고는 아우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야 아내는 혼자 잠들어 있는 걸. 그런 다음 김씨는 아우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볼일이 있어 다시 집을 나서는 적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우가 집에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그는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람둥이 젊은이가 그의 아내와 함께 있었던 까닭입니다. 젊은이도 김씨의 아내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아내가 젊은이에게 대접했던 술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씨는 조심스레 바람둥이 젊은이를 깨웠어요. 그가 잠을 깨자 김씨가 말했습니다. 난 널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넌 젊고 재주도 있어 장래가 유망하지 않은가 자 여기 술이 있으니 함께 한잔 하세 젊은이가 잔을 비우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진실로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아내로 삼으면 어떻겠나 자네가 그녀를 사랑만 한다면 내가 아내와 헤어질 테니 혼인을 하게 그녀는 제게 어울리는 배필이 못됩니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잔 더 마시게 하고 남편이 말했지요. 그리고 능큼 나가게 앞으로 다시는 내 아내를 만나러 오지 말게 난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을 뿐더러 알다시피 내 아내니까 말일세 젊은이는 방을 나서며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젊은이가 떠난 뒤 김씨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그는 말에 올라 일을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가 자신의 도착을 반기며 맞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또한 상냥한 태도로 아내를 안아주었지요. 그러고는 자기가 아내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생 마음쓰며 살았답니다. 부자가 된 농부 옛날 옛날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참외밭 원두막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원두막이 몹시 삐걱이며 흔들거렸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잠이 깨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큰 호랑이가 한 마리 원두막에 한 기둥을 물고 힘껏 뒤흔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호랑이가 한 번 뒤흔들어 댈 때마다 원두막은 마치 금방 뒤로 넘어질 듯이 흔들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오금이 저려 목청껏 비명을 내질렀어요. 그때 앞산 고개마루에서 웬 낯선 사람이 하나 나타나며 이놈 꼼짝 말고 개섰거라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그 고함 소리를 듣자마자 벼랑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허둥지둥 뺑소니를 쳐버렸습니다. 이윽고 그 낯선 사람은 원두막 밑으로 다가와 잠에 잇소 하고 물었습니다. 예 이따마 다요 농부는 재빨리 원두막에서 내려와 반기며 말했습니다. 잠에 좀 주시오 얼마나 드릴까요 얼마든지 있는대로 다 가져와 보시오 예 잠깐만 기다리시오 농부는 부리나케 참외밭을 뒤져 잘 익은 참외들을 골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조리 그 사람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산더미처럼 쌓인 참외를 그 자리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농부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그 낯선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잘 먹었다 가까스로 요기는 되는군. 그 사람은 비로소 손등으로 입술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배가 몹시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는 농부에게 잠의 값은 내일 아침 저 뒷고개에 올라가 보시고려 그러면 아마 그 값은 되고도 남을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요 하고 말한 뒤 훌쩍 그곳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농부는 그 사람이 일러준 대로 뒷고개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고개마루에는 원두막에 나타났던 그 큰 호랑이가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맨손으로 잡아놓은 것이었지요. 농부는 그 호랑이를 메고 내려와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두 바보의 문상 옛날에 어느 새섬에 이웃해 있는 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새섬에 사는 사람이 초상집에 문상을 가게 되었어요. 밑에 있는 세 사람이 다 잘 아는 이의 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도무지 초상집이라고는 처음 가보는 터라 어떻게 문상을 해야 좋을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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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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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만 믿네. 두 사람은 그의 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키가 껑충하게 크고 두 사람은 반대로 작았습니다. 옛적에는 문상을 가려면 갓을 쓰고 흰 도르마기를 입고 가장 점잖은 채 어흠어흠하고 헛기침을 하며 가게 마련인데 물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윽고 초상집에 닿았습니다. 먼저 그 한 사람이 앞장을 서 초상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워낙 키가 큰 나머지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 지방을 넘어서다 그만 가시 문틀에 받쳐 쭈그러져 버렸습니다. 뒤따르던 두 사람은 그것을 보자. 아, 문상은 저렇게 하나보다. 하고서는 문 지방에 이르자 갑자기 차례로 깡충 뛰어올라 일부러 갓을 찌그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워낙 키가 작아 그렇게 해야 문틀에 가시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한 사람은 어이 어이하고 울음소리를 내며 절을 냈습니다. 초상집에 간 문상객들은 의뢰 그렇게 우는 소리를 내며 문상을 하게 마련이었지요. 그러나 전혀 그것을 알 까닭이 없는 두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어이 어이 어이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 자기가 사는 섬 이름을 대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섬 이름이 어이도였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은 사꼬시 사꼬시 청령도 청령도 그렇게 각각 우는 소리를 내었답니다. 그 꼴을 본 그 한 사람은 기가 막혔지요. 더구나 상주가 어이가 없어. 두 분이 왜 저러시지요? 하고 묻자, 그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 그만 후닥닥 바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삐 서둔 나머지 그는 문턱을 넘어서려다 발이 미끄러져 봉당에 쿵덕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도 금방 뒤따라 나오며 잇따라 엉덩방아를 찌었지요. 그래야만 문상이 제대로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든 그 한 사람의 흉내를 그대로 내려고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두 바보는 그렇게 문상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까마득한 옛적부터 서울에 한강이 있듯이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동강은 큰 강이라 해마다 철새들이 쏟하게 날아오곤 합니다. 어느 가을이 되자 또 많은 오리떼가 날아와 와글거렸습니다. 오리떼는 언제나 떼를 지어 하늘로 날아오르고 또 떼를 지어 강물 위에 내려앉곤 합니다. 그런데 대동강가에 한 꾀보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김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김선달이 강 두 개 우두커니 서서 떼를 지어 오가는 오리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오리떼를 팔아먹을 꾀를 짜내고 있는 참이었어요. 이윽고 김선달은 그곳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는 한 시골 부자를 데리고 다시 강가에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오 내가 말한 그 오리떼요. 김선달은 강물 위에 오리떼를 가리키며 그 시골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아 과연 많기는 하네요. 모두 몇 마리나 될까요? 시골 부자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만 오천마리가 넘지요. 김선달은 헤아려 본 적도 없으면서 시체매를 떼고 말했습니다. 글쎄 내 눈에도 그렇게는 되는 것 같고려. 한데 참말로 저 오리떼가 모두 되길 것이 맞소. 시골 부자가 아무래도 좀 의심적은 듯 물었습니다. 어허 그렇다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게 아니오. 내가 워낙에 길을 잘 들여놓아서 내 말대로 한다오. 자, 이제 똑똑히 잘 보시오. 김선달은 이렇게 말하며 강가를 오락가락 하다 오리떼가 하늘로 날아오를 만한 때가 되자 날아라 하고 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아니나 다를까 오리떼는 갑작스레 날개를 퍼드덕 꺼리며 일제히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김선달은 저편으로 날아간 그 오리떼가 다시 내려앉을 때쯤이 되자 이번에는 또 모두 내려앉아라 하고 소리치며 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오리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첨벙첨벙 강물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어떠시오 이래도 내 말을 못 믿겠소. 김선달은 의기양양에서 시골부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시골부자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좋소 저 오리들을 몽땅 내게 파시오 하고 졸랐습니다. 그럽시다 그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겠소. 김선달은 딴에 맞이 못한 듯 그 오리떼를 모두 시골부자에게 큰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시골부자는 그 많은 오리들이 모두 제 것이라고 믿고 싱글싱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을 자고나서 다시 대동강으로 나와보자 오리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거덜긴가 시골부자는 눈을 씻고 다시 살펴봤으나 오리라고는 자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사이에 모두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시골부자는 그 오리떼를 찾는다고 사방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그는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토끼의 꼬리 옛날 옛적에는 호랑이가 사람으로 둔갑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옷을 입고 또 사람처럼 집을 지어 살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아무리 사람처럼 둔갑을 해도 꼬리는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괴나리 보참을 맨 채 홀로 산길을 가다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마을은 보이지 않고 또 길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아 어찌하면 좋을까 나그네는 오도가도 못한 채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외딴 오막살 이라도 눈에 뜰까 해서 찾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 저편에서 등볼이 하나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옳지 옳지 됐다. 사람이 사는 곳 나그네는 부쩍 힘이 나서 그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길을 큰 바위 아래에 외딴 오막살이 한 채 나타났습니다. 주인 계시오 나그네는 그 오막살이 앞에서 소리쳐 주인을 불렀습니다. 예 니시오 방문이 열리며 주인 영감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가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시오. 방은 누추하오만 어서 들어오시구려. 주인 는 퍽 친절하게 나그네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고맙습니다. 나그네도 공손히 인사를 차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이윽고 밤이 이슥해지자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새벽 역해 문득 잠이 깨어 방 안을 둘러보다 벼랑간 소세라치게 놀랐습니다. 주인 영감은 아직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고 있는데 이불 자랑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새며시 비어져 나와있었던 것입니다. 주인 영감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였습니다. 이크 큰일 났네 이를 어쩌면 좋은가 나그네는 겁에 질려 망설이다가 호랑이가 깨어 일어나기 전에 도망을 칠 꾀를 냈습니다. 먼저 그는 괴나리 보참을 풀어 그 안에 넣고 다니는 방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그머니 호랑이 꼬리에 매달아 놓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움직이면 방울이 딸랑거리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야 멀리서도 호랑이가 뒤쫓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오막사리 앞에 우뚝 서있는 느티나무 위에 올라가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호랑이가 잠이 깨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었지요. 얼마 뒤 호랑이는 부스스 눈을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곁에 누워있던 나그네가 보이지 않자 호랑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그네를 뒤쫓아 잡아먹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러나 그 순간 느닷없이 꼬리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 딸랑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는 화들짝 놀라 아이고 내 꼬리에 딸랑귀신이 달라붙었네 하고 바깥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랑귀신을 떼내 버리려고 마구 뜀박질을 하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방울은 더욱 요란스럽게 딸랑 딸랑 소리치며 뒤쫓아 왔습니다. 호랑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달아나는데 어디선가 어쩌다 방울이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딸랑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혼이 난 호랑이는 딸랑귀신이 다시 달라붙지 못하게 하려고 마냥 내달렸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토끼가 한 마리 호랑이 앞에 나타나 아저씨 무슨 일인데 그렇게 바삐 달아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얘 말도 마라 딸랑귀신이 내 꼬리에 달라붙어 어찌나 딸랑거리는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호랑이가 숨이 차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딸랑귀신도 있나요? 이따마다 그 귀신을 떼내버리려고 밤새도록 달리다가 아까 가까스로 떼내버리고 말았어. 아저씨 딸랑귀신을 찾으러 가봐요. 토끼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딸랑귀신이란 말을 처음 들었으므로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몹시 보고 싶었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하도 혼이 난 나머지 싫어 또 내 꼬리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나 토끼가 아저씨 그럼 우리 서로 꼬리를 꼭 붙잡아 메고 가봐요. 하고 자꾸 조르자 마지못해 그렇게 해서 방울이 떨어진 곳으로 도로 돌아왔습니다. 방울은 찔레 덤불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바람이 휙하니 불어와 방울이 또 딸랑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순간 호랑이는 딸랑귀신이 도로 제 꼬리에 달라붙으려 한다고 여기고는 질에 겁이 나서 느닷없이 화다닥 달아났습니다. 그 바람에 토끼는 호랑이 꼬리에 매달린 채 갈팡질팡 끌려가다가 나무 뜬걸에 걸려 금한 꼬리가 몽땅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토끼 꼬리가 짤막해진 것은 그때부터라고 합니다. 불행을 지닌 사람 옛날에는 옛날에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복이 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좋은 맷자리 좋은 아내 오래 사는 것 많은 자녀들 많은 자녀들 풍족한 식량 많은 재물 많은 형제들 교육을 받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덟 가지 복 중에서 어느 하나도 갖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여덟 가지 불행을 가졌다는 뜻으로 팔게 복이라 불렀습니다. 인호라는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내마저도 그를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닥한 처지에 두 인호는 어느 날 주시성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부자인 주시는 두시를 사랑하게 되었고 두시 또한 주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덟 가지 불행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 불행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올마가게 마련 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시의 경우에도 두시와의 만남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장산일은 잘되지 않았고 가축들은 죽었으며 그녀 소유의 들에서는 수확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자기 곁에서 사랑하는 두시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의 그럴만이 한통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두시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온 마음을 바쳐서 그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곁을 떠나는 것은 불행 말고는 자기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를 다 읽고 난 주시는 슬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두시였지 자신의 재물이 아니었던 까닭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 그 많은 재물들이 증오스러워 졌습니다. 그리하여 재산을 모두 거지들에게 나누어 준 뒤 그녀는 자기가 살던 고장을 떠났습니다. 골짜기를 걸으면서 그녀는 눈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만일 굶주린 이들을 모두 먹일 만큼 곡식이 있다면 또한 돈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이 있다면 이 땅 위에 더 이상은 슬픔이 존재하지 않게 될 터인데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녀는 도련 자기 앞에 한 사나이가 황소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빼어난 용모의 건장한 젊은이로 온몸을 꽃들로 장식하고 곡식 이삭을 두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소를 멈추게 한 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저는 이미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덟 가지 불행을 지닌 사람으로 그분 외에 저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하신다면 저와 오누이 사이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하고 주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관습에 따라 오누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손가락을 베어 그 피로 자신의 옷자락에 자기 이름을 쓴 다음 이름 쓴 부분을 잘라 서로 교환하였지요. 그리고 그리고 이것을 각자 가슴 깊이 간직한 뒤 제각기 자기의 갈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와 피곤해진 주씨는 욕이도 할 겸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잠시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꿈속에서 얼굴이며 머리카락이 온통 은빛처럼 새하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만나서 서로 온의 사이를 맺은 그 젊은이가 바로 나였느니라. 나는 이 골짜기의 신령이니라. 난 내 소원을 알고 있지. 너에게 여기 쌀 자료를 주마. 이 속에 든 쌀 한 톨만 가지면 아무리 커다란 가마솥이라 해도 밥을 하나 가득 지을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 자루에서 쌀을 아무리 꺼내었 없어도 쌀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긴 뒤 노인은 사라져버렸고 주 씨는 잠을 깼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쌀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자루를 집어들고 그녀는 다시금 먼 길을 떠났습니다. 골짜기를 다 벗어난 주 씨는 우뚝 솟은 산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고 숲 한 가운데에는 오두막이 한 채 그리고 오두막 안에는 젊고 잘생긴 나무꾼이 아궁이 앞에 앉아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무얼 넣을 거예요? 오두막 문턱에 멈추어선 주 씨는 인사를 한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물 속에 아무것도 넣을 게 없어요. 하고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내겐 기장 쌀도 쌀도 없거든요. 이 말에 주 씨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자루에서 쌀 한 토를 꺼내 가마솥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당장 가마솥에는 쌀이 하나 가득 넘치게 되었고 나무꾼과 주 씨는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밥을 먹은 뒤에 나무꾼이 주 씨에게 말했습니다. 날 사랑해 주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부부가 됩시다. 전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고 주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겐 사랑하는 망고님이 계시답니다. 그분은 여덟 가지 불행을 가진 분이시지요. 하오나 만일 원하신다면 제 오라버니가 되어주세요. 나무꾼은 그 뜻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온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밤이 깊자 주 씨는 고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얼굴도 머리카락도 마치 은빛처럼 새하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아주 커다란 호랑이를 타고 있었어요. 나는 산신령인이라 네가 오두막 저녁 밥을 함께 먹은 나무꾼은 바로 나였느니라. 난 내 소원을 알고 있다. 자, 이 황금 덩어리를 가지거라. 네가 이 황금 덩어리를 아무리 떼었어도 황금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져버렸고 주 씨는 잠을 깨웠습니다. 깨어나 보니 나무꾼도 오두막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 곁에는 황금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하고 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혼잣말을 했어요. 난 이곳에다 완전한 제 모습을 갖춘 고을을 세울 테야. 그러면 방방곡곡에서 굶주린 사람들이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를 찾아오겠지. 그러면 그들 틈에서 난 여덟 가지 불행을 지는 내 그리운 힘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거야. 그리하여 주 씨는 자기의 생각대로 고을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거지들이며 배고픈 사람들 혹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인 두 씨가 그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를 본 순간 주 씨는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데 대해 그를 나물었지요. 주 씨를 알아본 두 씨 없이 말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주 씨는 그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다시는 그녀를 버려둔 채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을 찾아오는 거지들을 모두 먹고 마시게 해주면서 매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 씨는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보살피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서로 서로 헤어지지 말 것 등을 말입니다. 두 씨는 나귀 등에 황금을 싣고 이웃 고울로 향했습니다. 얼마만큼 길을 갔을까요? 그는 작은 시냇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씨는 여덟 가지 불행을 지닌 사람이었으므로 그가 막 냇물을 건너려 할 때 난데없이 비가 억수처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시냇물이 불어 순식간에 커다란 강으로 변해버렸고 낙위는 황금을 실은 채 물살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두 씨는 절망에 빠져 외쳤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나 때문에 그녀는 벌써 너무나도 많은 불행을 겪었어. 내가 그녀의 황금을 찾아내게 되든 물에 빠져 죽게 되든 황금과 운명을 함께 할 거야. 그리하여 그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두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주 씨는 마침내 자신이 직접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가 시내가에 다다랐을 때 물은 이미 많이 빠져서 어느새 예전의 작은 시냇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냇가에서 그녀는 물살이 떠내려와 있는 황금과 두 씨의 주검을 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무엇도 주 씨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걸어가며 하염없이 눈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 여덟 가지 불행을 가진 힘을 생각하며 또한 여덟 가지 불행을 가진 모든 이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다 빠지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숨져갔습니다. 그러자 주 씨가 숨진 자리에는 그녀가 흘린 눈물이 괴어 작은 강을 이루었고 사람들은 그 강을 눈물의 강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상인한 사람이 이웃 고울로 가던 중 길을 잃고 우연히 주 씨의 주검이 있는 바로 그 강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본 상인은 관습에 따라서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말에서 내려 그녀의 곁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면서 그 여인이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 상인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녀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녀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상인은 곁 길을 바로 찾아들게 되었고 고울에 무사히 도착하여 볼일을 모두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산일이 다 잘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다 이 고울로 가는 길에 자기가 묻어준 여인과의 만남 덕분이라고 생각한 상인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녀의 무덤에 들렀습니다. 그러고는 관습에 따라 그녀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안 식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이며 장산일이 다 잘 끝난 점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장산일로 그 고울에 들르게 된 그의 친구인 다른 상인들 또한 주씨의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들의 장산일 역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음은 말할 나위 없는 일이지요. 이러한 소문을 전해 들은 다른 고장의 상인들도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가면서까지 주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 역시 운 좋게 일을 잘 끝마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불행한 이가 우연히 주씨의 무덤가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며 슬피 울다가 무덤가 무덤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온통 하얗게 소복을 한 어여쁜 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다가는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강물을 양껏 마셔보세요. 강물은 아주 깨끗해요. 이 강물은 원래가 불행한 이들을 위해 흘린 눈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강물을 마시면 당신의 슬픔이 더러질 거예요. 당신도 다른 불행한 이들을 모두 사랑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마치 눈물이 흘려서 이 강물을 이루게 한 그 여인이 모든 불행한 이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주시의 무덤에는 불행한 이들이 줄지어 찾아오게 되었고 그 곁에 흐르는 강물을 마시면 불행이 덜어진다는 소문이 역시 날이 갈수록 그리하여 마침내는 나라에서 명을 내려 그녀의 무덤에 묘비를 세워주기에 이르렀습니다. 묘비에는 덕을 행한 여인이라는 묘비명이 씌어져 있었어요. 한편 이와 같은 주시에 대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멀리 퍼져나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여인은 불행한 이들을 사랑한 여인이었으며 세월이 흐르면 흐릴수록 이와 같이 불행한 이들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그 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온 선녀와 아들 옛날에 효성이 아주 지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나 부모를 정성스럽게 모셨던지 미처 장가 될 틈조차 없었습니다. 부모가 늙어 중풍에 걸리자 살림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부모를 손술에 태우고 먹고살기 위하여 구걸을 하러 다녀야 했지요. 그렇게 그의 젊은 시절은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노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그 자신 또한 이미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예를 갖추어 치르기 위하여 아들은 한 십 년 동안 남의 집 종살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급료를 선불로 받아 그 돈을 장례를 훌륭히 치르는데 다 써버렸지요. 그런 다음 종살이 할 고울로 향했습니다. 한참 길을 가던 그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그를 불러 멈춰 세우더니 혼자서 길을 가기가 두려우니 자기와 함께 길을 가달라고 정했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어느새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작별하게 되었을 때 여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슬픈 낯을 하고 계세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운명이 운명이 나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작별하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부모님들은 하늘나라로 떠나셨고 지금은 그대가 내 곁을 떠나려 하는구려. 원하신 원하신다면 당신과 함께 지내겠어요? 어찌 내가 그것을 바랄 수 있겠소. 그대는 젊고 눈부시도록 아름답소. 그러나 난 이미 한창 좋은 나이를 지난 사람이오. 사랑이 당신께 젊음을 되찾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자유를 되찾아주지는 못할 거요. 난 남의 집 종의 신세라오. 그런데 어때요? 저도 당신을 따라가 함께 종살이를 하겠어요. 그가 그녀를 데리고 주인집에 도착하자 주인이 여인에게 무슨 일을 할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피단을 짤 줄 압니다. 한 해 300필은 짤 필당 서른마이니 300필이라면 보통 여인네들로서는 허리 한번 묘펴보고 일한다 해도 200년은 좋게 걸려야 짤 수 있는 양인 것을 어찌 내가 한 해 동안 그 많은 옷감을 짜낸단 말이냐. 전 이미 짤 수 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대로 해낸다면 정직하게 말해서 한 해가 지난 뒤에 너도 내 남편도 자유의 몸으로 불어주마. 그리하여 남편에게는 귀화를 만드는 진액을 이기는 일이 맡겨졌고 아내는 비단을 짜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일은 몹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손가락조차 움직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언제나 명랑한 태도로 그의 기운을 도두어주곤 하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아내는 비단 옷감 삼백피를 주인에게 가져갔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자유의 몸이다. 남편과 아내가 고을에 벗어나자 남편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는 길가에 조저앉아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고려 그처럼 아름답고 그처럼 선량하며 지혜롭고 뛰어난 힘을 지녔고 이 모든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한꺼번에 지닐 수 없는 것들이요. 그런데 그런 당신이 나를 사랑하다니 이 가련한 게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말이요. 그래요. 당신 말씀이 옳아요. 지금부터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랍니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옥황상제님의 시중을 들고 있지요. 저는 당신 영혼의 가장 좋은 요소들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게 당신의 손을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저와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게 될 겁니다. 위대하신 옥황상제님이 계신 곳으로 당신의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말이지요. 그곳에 가면 당신은 젊음을 되찾게 될 것이고 또 행복하게 지내게 되실 거예요. 당신은 저와 함께 이 땅의 모든 슬픔을 잊게 되실 거예요. 물론이요. 난 가고 싶소. 그리하여 그는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고 아내와 함께 하늘의 푸르름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갔답니다. 산토끼 산토끼와 메추라기 옛날 어느 볕 좋은 봄날이었습니다. 마을마다 울긋불긋한 꽃들이 환하니 피어 있고 바람은 산들산들 개울물은 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날 산토끼 한 마리가 개울가를 깡충 깡충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름다운 봄날이라 나들이를 낳은 것일까요? 혹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나선 것일까요? 그런데 그 개울가 풀숲에 이르자 산토끼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두 귀가 쫑긋 눈동자가 호동글해졌습니다. 그 풀숲 한가운데 둥지를 틀고 있는 메추라기 한 마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순간 산토끼는 쏜살같이 달려들어 메추라기를 한입에 덥석 물었습니다. 산토끼는 속으로 크게 외쳤어요. 그러자 언급결에 목숨을 배아끼게 된 메추라기는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이 세상을 하직하고 토끼의 밥이 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메추라기는 꾀를래요. 토끼님 이왕 나를 잡아먹으시려면 제발 내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주시구려. 언제 죽어도 죽을 몸 토끼님의 밥이 되어 죽는 것이 차라리 행복합니다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란 말 한마디만 듣고 죽었으면 한이 없을 것 같네요. 제발 어머니하고 한 번만 불러주시구려. 산토끼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따는 산토끼도 일찍이 어미의 젖을 빨며 그 품 안에서 자라난 터였습니다. 오냐 죽는 놈 소원인데 그거야 못 들어줄게 있나 산토끼는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 생각대로 갑자기 어머니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메추라기는 그 틈을 타서 번개같이 날아가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 산토끼가 입을 벌린 사이에 달아나야 하는 더였습니다. 그러나 메추라기가 미쳐 저편으로 날아오르기도 전에 산토끼는 부리나케 메추라기를 쫓아 가까스로 메추라기의 꽁지를 물었습니다. 금방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메추라기는 비명을 내지르며 안간힘을 다해 두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산토끼도 그에 못지않게 한 번 다시 문 메추라기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 놈 요 놈 니가 또 어딜 빠져나간단 말이냐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까 산토끼는 한결같이 메추라기의 꽁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메추라기는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두 날개를 바닥거렸어요. 순간 메추라기는 하늘 저편으로 포르르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메추라기는 꽁지가 몽땅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산토끼가 워낙 한 번 문 꽁지를 놓아주지 않자 꽁지는 꽁지대로 빠져버리고 메추라기는 가까스로 살아난 것입니다. 산토끼는 메추라기의 꽁지만 잔뜩 문채 멍하니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가닥인지 그 뒤 메추라기는 두 번 다시 꽁지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 놀란 탓이었을까요? 하여간 메추라기가 꽁지가 없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고 그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이 깃들어 있는 옛날 이야기야말로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이지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지혜와 조상의 뜻을 찾아가며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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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